아이스 아메리카노나랑 마카롱 소프트 아이스 아메리카노나랑 마카롱 소프트 아 이거 먹고 가야지 그럼 이렇게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랑 마카롱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랑 마카롱 제가 인스타로 봤어요 아 진짜요? 나짜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제림부터 드라이 어떻게 한 번에 제노가 나왔어요? 부럽다 아 너무 너무 기쁜데 못 보겠어 제노 아 대박 제노 원래 잘 뽑아요? 나름 앨범에서는 꽤 뽑는데 아 진짜요? 3제노네 오늘? 그럼 이거 정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네 아니 근데 이거 로고만 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네 그거 진짜 레어라는데 로고만 있는 게요? 네 그게 진짜 안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팔던데 사람들? 멤버가 없어 아 이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 뭐예요? 마크? 마크다 아 예쁘긴 예쁘다 아 근데 도영이 안 나왔네 자 재현 아 근데 진짜 동그란 키링이도 예쁘다 이 친구가 이것도 같이 하냐고 와 진짜 예쁘다 해찬이가 아니 도영이 뽑으려고 이만큼 산 거예요? 네 아 이거 써놨네 해찬 정우 정우 봤나? 정우 안 본 거 같은데 아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맑았네 이거 제이에는 누구야? 자니? 아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아니 이번에 키링가 이쁘다 아 진짜 많아 대박이다 너무 웃겨 진짜 김도영 개 진심이야 하여튼 말자니 해봐 볼까? 아 아 잘생겼어 나 진짜 필요한 거 없는데 억지로 사고 있어? 야 내 말이 얘 팩 11개 샀어 하하하 개 웃겨 진짜 이해찬이 뭐라고 아 나 뭐 사냐 도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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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 너무 웃겨 그러면 12,260원으로 recib겠다고 해서 물 בה Kooka 도영아 아니 여기도 나와 진짜 와 화장품 밖에 안 나와 네 believers 도영이 도영이랑 stereotypes 나머지 아 진짜 사람갑다 아니 차이 치지 마시라고요 아 개읍가 이게 뭐라 이게 뭐라 진짜 들고 튀어 들고 튀어 아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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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라벨 브이 간지난다 아 역시 라벨 브이 간지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근데 내가 까면 마치 내 것 같잖아 아 어떻게 못 보겠어 왜 안나와 아 나 못 보겠어 아니 내가 보기엔 아티움에 제노가 많다니까 다들 비디오야 네네 네네 아 이쁘다 너가 1등인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난 안 좋아 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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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개 이쁘다 짠 이거 또 보여드릴게요 그쵸? 진짜 그쵸? 하이라이트인게 아니지 제가 이걸 샀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예쁘죠? 근데 사실 이렇게 개는 좀 많이 하죠? 키가 나시는 분이 정신이 누구죠? 푸가 날 봤고요 짜자자자자 어떡해 너무해 싶고 싶어 과연 이 망원인데 레그 레이트 이라 막아질까 봐 정질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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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유는 아니 뭐야 태용이 머리 왜이래 태용이 머리 왜이래 태용이 머리 왜이래 태용이 머리 ème 인가 봐. 죄송합니다. 어? 누나. 어? 정우네. 아 진짜? 근데 원래 이렇게 세트로. 어? 정우정우. 정우정우. 정우고독하네. 정우래요.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이 앨범에서 정우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아니요. 많이 골라오는데. 짠. 너무 예쁘다. 아니 뭐야. 이거 진짜 예쁘다. 도형 레귤레이트 포토카드 뭐지? 뭔지 모르겠는데?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정우입니다. 야. 얘 글씨 잘 쓴다. 그래도. 다 알아볼 수 있잖아. 정우 진짜 예쁘다. 찍힘이 있는 거 같은데. 네. 아니 그 뭐지? 그거. 정우 앨범 두 개였잖아. 그거 뭐였을까? 하나. 그거 뭐였을까? 하나. 그거 뭐였을까? 보자 이제. 신남. 덜 빡세시네. 한번 찍힘이. 우와. 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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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생겼네. 네... 잘생겼네 나 앨범 1000분다 포카좀 이거 유명하잖아 유용하지 젖어다 옆으로 빼놔 에디야 바라보고 들어간다 귀엽다 잘생겼네 이제 역시 미쳐 여기도 다 구워진 거 아니야? 어떻게 갑자기 여기 막 구겨져? 무슨일? 여러분 만들다 구겨졌나봐 빨리 김가루 들어가고 싶다 막힘 다시 와야 돼? 끔찍하다 근데 아침부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이제 방금 전시할 게 없는데 그렇지 아무튼 최애 누구예요? 최애 도영이요 런진이요 어떤 최애를 물어보시는 거지? 그룹이 너무 많아서요 1기 7은 도영이고요 드림은 런진이고요 이거 이거 나오면 진짜 안 돼야겠다 이거 이거 나오면? 왜? 살기 많아서 이거 이거 나오면 앨범을 두 배로 사야 되는 건가? 앨범은 아니지만 호카를... 호카를 위해서 티스코나 후신은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요즘은 티스코나 좋지 안녕 안돼 개간지 개간지 무슨 일이야 아아아아아앙 아악 어 진짜... 아... 같이 설정 아 같이 설정 같이 설정 아 재논 같은거 같아 어떻게 알아 아 어떻게 알았단가 몇 개요 왜 왔어? 으아하하하하 아 어떡해 아니 아니야? 어떡해 언니 위험해! 언니 위험해! 언니 위험해!